사쿠나님 새로운 농사를 발견했사옵니다. 이번에 배의 맛, 철기, 경도를 늘리는 육성법인가? 그것들은 공주님의 힘, 식료약, 체력과 이어져있지요. 식료약은 그건가? 밥 먹었을 때 받는 버프같은거? 이 육성법으로는 수확량을 줄어들게 될 테지만 매운맛은 쌀을 얻게 될 것이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에이, 콧김에 거칠다. 떨어져라. 아무튼, 선별을 하고 봤을걸까? 그러자. 어차피 저는 겨울 3턴이니까? 피없이 선별하는 것도 좀 해버릇해야지. 아따, 새로운 댕댕이가 여기서 놀고 있었구만. 말은 못거네. 새로운 애 맞냐, 근데? 저렇게 흰 애였나? 모르겠다. 선별! 진흙을 제법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넣어봐. 반 정도에서 조금 더? 이쯤? 좀만 더? 됐어. 요렇게 해보자. 막대들고. 냅다 저어줘.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근데 저 퍼른게 떠오를 정도는 안... 아, 떠오르네. 금방 떠오르네. 이게... 뭐였냐. 떠올라야 좀... 상태 좋은게 많다고 했었나? 그랬으니까. 이쯤이면 되는거 아닌가? 더 져야되나? 이처래. 져야되는걸 나는게 아니 reasons 볼까? 음.. 수령을 좀 늘려서 난 논 갈아야지 그래 쓸모없는 놈아 지가 좀 해두지 선별도 내가 하고 일단은.. 이걸 뿌리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닌데? 일단 돌을 줍고 하자 줍고 야야야야 띠바 왜 안줍냐? 응? 아 알고보고 싶어 내가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워야지 갈면서 깨뜨리니깐 석채가 늘어나질 않더만 귀찮기는 해도 이러고 주우면서 해야지 낙석구 여기가 새로 생긴 데지 화산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올라오는 것 같구만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다 파? 흑요석? 불길한데 미루 형식이 일려놨도? 어떤 식인지 모르겠으니 맵이 멀리부터 어우 돌 떨어진다 낙석구라고 해서 진짜 돌 떨어지는 거야? 이름 깎할라고? 어어 우어어어 나 파라 어흐 도끼느냐 지 avis우님이 잘나오 거우메 되어놨 동거워성만 나오냐 후교석 좀 나오지 우왜 어흐 돌 굴러가요 재울 올라가올라가 굴러오는 걸 받아 칠 수는 없는 거 같나? 또 저기 들어갈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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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들어가봐 아! 아파라 아하 됐어 이런게 있습..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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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 데서는 그러지 말자 좀 안 보인 데서는 그러지 말자 좀 안 보인 데서는 그러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많이 나와 이것들은 너희들은 돌도 안 맞냐? 나만 맞냐? 계속 나오네 그만하지? 됐나? 된것 같구만 후후후후후후후후 이 위쪽인가? 위로는 뭔가 보자 으으으으으으으음 뭐가 있으려나? 아 그냥 올라가는 길인가? 아 낙성 너무 떨어진다 저게 맞는게 같으니까 왼쪽도 한번 보자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누거봐도 뭐 있어요 하는 눈치긴 한데 으쌰 요요요요요 뭐 들어가? 더 먹까? 더 난거지네 너만 안쪽으로 그렇지 운기의 가로 더 위쪽도 없나? 없는거 같네 아 해도 젊은다 답하는.. 아 힘들까 봐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어두워지고 한 대 맞으면 많이 아플테니까 아 일단 공복이 돼버렸네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가봐봐 히히히히 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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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닝 찹 뭐하네 너희들이 그렇게 세 세구나 많이 쓰시네 필수로 잡아야하는거고 다음에 오자 그럼 아우 무서워 일단 집으로 가자 농사를 한번 짓고 시작을 해야 되나? 어서들 와라 이게 뭐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짜게 굴어 일단 마이도 상해버렸네 얜 또 뭐하냐 왠일로 킨터를 쫓아다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봐 뭔데 저건 바보무사 미르테인가 저 녀석들 무슨 얘길 하는 게냐 폭격이란 짓은 그렇게 크단 말인가 나도 한번 등에 타보고 싶구나 미르테도 놀랐어요 그랬어 하하하하하하 아.. 애들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만 즐거워보이는군 요즘은 틈 만나면 저러프로 밑단께 공주님 풍미를 지키시지요 아이고 있다 이제 간다 그런 그룹에서 녀석들 좋아하는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교양있는 사람끼리 끌리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교양 저 등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반의를 해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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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뿌리고 시작하자 모내기 할게 뭐 있냐 내가 지금인데 되나 지금? 어.. 하자 엘찍하자 모내기를 이번에는 얼마나 개판으로 심는지 그건 한번 보자 한번.. 맛.. 껴 봐 품질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매번 심전이 시간이 너무 후딱후딱 지나간다 그니까 저 등치 한번 써먹어 봐야지 수량은 지금 비도 오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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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아.. damned마다 고민되네 좀만 주워볼까 10.. 17.. 18.. 그 정도에서 비오오.. 더.. 광 pass경이 많으면 노력하시는데 모르겠다 일단ρίiem으로 맞혀두고 모내기를 받기고 Mad Jeśli 조금밀식? 개판으로 지문거 아냐 이거 아 근데 부탁을 해도 시간은 훅 가네? 이러면 그냥 내가 했지 저거 날 시간 가는거 아끼라고 쟤한테 맡긴건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세상에 오이따그덕 소리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전래동화 중에 두루미였나? 배틀자는 두루미 같은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소리는 나는데 생각해보면 찬짠한걸 구해준적이 없지 안에 있느냐 들어가마 뭘 또 허다닥 혹시 놀라게 한건가 괜찮여 배틀 방은 좀 어떠냐 뭔가 필요한것은 없나 있긴 한데 어려울 것 같어 지금 있는 배틀에선 내가 쓰는 실루는 아무리 잘해도 잘해도가 뭐야 아무리 해도 잘 다뤄지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됐지도 그런 이야기라면 확실히 나로선 방법이 없어보이는군 괜찮여 신경 안써도돼여 뭘 시켜줘야되나? 뭘 해줘야돼? 이거는 전부터 있던건데 저거 모피가 안나와가지고 못만들고 있는거 아냐 퀘스트가 새로 생기나 이러면 한번 확인해보자 있니? 없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은 농사나 차근차근 지우면서 스탭좀 올리고 화산으로 가자 얘네들 갑자기 퍽퍽 튀어나오는건 아직도 적용이 안되네 움찔움찔한다 야 이 배꼬는 여기저기 자돌아당기네 귀엽구만 길도 잘하는 배꼬고 아유 귀엽다 얘는 들고 가면 셀스는 뭐 달라지는거 없나? 그냥 귀만 팔랑팔랑거리나? 음 뭐 없는거 같네 밥이나 먹으러가자 오나 네 차근웅 brag statute Biz 다 상령 이 인 행